아 오 바로 쏴버리네 준비됐어? 내가 엄호할게 저 새끼들 좀 죽여버리자 이야 바로 재장전좀 하고 야 이새끼야 좋았어 두 마리 다 잡은거 아니야? 잘했어 좀 쏘는구만 미리 이놈들을 세워놨네 우리가 찾아올줄 알고 로버트 나쁜새끼 일로는 못가겠는데 여기 좀 올려줄래? 알았어 하나 둘 셋 좋아 가볼까? 부두네 여기에 그 로버트라는 새끼가 있구만 우리 뭐 무기를 빼돌렸다 그랬나? 아니 무슨 총이길래 예 시발 태스랑 조엘이 여기 아 태스랑 조엘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엘 맞나? 오우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저만에 내둬도 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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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하나 있네 오오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넌 다 같이 놔야 돼 오우 쉣 네 내가 한 놈을 채우면 나도 한 놈을 채운다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 양쪽이 다 보고 있는데? 총 쏘란 얘긴가? 총 쏘란 얘긴가? 잡았어? 잡았어 뭐 잡았어 뭐야 뭔말이야 몇 마리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업무로 잡아 어어어 야야야 개새끼야 어휴 시발놈아 시발 개새끼야 나도 안죽어 한다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해치지마 우리 대화로 하자고 제발 이 개새끼가 어디서 깝죽거려 확인사살 방금 한거같은데? 발로 저렇게 터뜨려 턱주거리 턱주거리 진짜 있는 인거 세게 차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 아니야? 목도 어떻게 보면은 약.. 그 약점인데 급소인데 급소 죽은 애들 템파이어 같은거 그니까 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 죽은 애들한테 템 먹고 이런거 없나봐 야 남부 창구에서 상자들 정리했어 보급품은 잠겨있고 좋아 한 번만 더 하고 나가자 좀 있으면 통금 시간이야 오늘은 로봇은 누구랑 같이 있대? 내가 알아? 다른 놈들한테 부르면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물체를 던질 수 있다 이 새끼는 뒤에서 그냥 조져버리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살금슬금 가서 일로와리로 가만있어 가만있어 우리 대화를 하는거 같애 어? 어? 제발 우리 대화를 하자 죽어 역광이라서 살았던거야 방금은 짬비한테는 후레쉬가 통하는데 사람한테 안통하니까 조심하자고 가도 될 듯?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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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야? 한마리 두마리? 두마리네? 이거 총으로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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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대화중이라서 못볼수도 있어 이럴때는 슬 가서 잡고 땡겨서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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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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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 새끼야 어휴 어휴 너 너 너 너 다 보인다 야 다 보이는데? 어떡하지? 어 일단 누워 어? 어 스읍 잠깐만지 올라가는 방법이 없을라나 어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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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테스야 그걸로 가지 말고 일로가자 헥! 시체 발견했다 어쩔수 없었어 하나 둘 두 마리 오케이 저기있네 꺼꿍 꺼꿍 가라잉 오 음 아 몰입도가 몰입도가 지린다 진짜 왜 사람들이 갓겜 갓겜 한지 알겠어 이젠 이 말조차도 너무 늦게 알아버린거지 그래서 10년된 게임을 해리포터보다도 재밌어 응 도 sleeps 왜 Boost 됐군 진짜 말구 자 저기 셋 보이지 ? 점마가 로봇ico 이 새 새끼가 로보트 구만 딱 봐도 대여섯 명 대보이는데 저 커만한 새끼 빨리 끝내자고 얘네들 다 잡는 거 아니야 잠입으로 잡아야 되나? 머리 잘 굴려 수가 존나게 많으니까 알겠어 이 곳은 여기가 뭐야 이 곳은 오는 곳이 넌? 이 곳은? 이 곳은? 이 곳은? 시발 죽어 X됐다 걸렸다 걸렸어 아이씨 오 오 오 오 무조건 머리 한 대에 맞춰야 돼 총알이 진짜 없네 저 뒤에 온다 이 개새끼야 X발 놈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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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뒤에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뒤에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마리 있다 저게 있다 내 왼쪽 어디? 어디 씨발 야 이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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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빡세네 우와 다시 다잡아야돼? 오케이 확인 천천히 다가가자 암살 루트가 분명 있을거야 죽어 일로 가면 되네 어 이거 죽여 뭐해 그렇지 니가 처리해 잘한다 테스 으흐흐 아 씨발 오 테스 테스 잘하노 잘한다 테스 이건 내가 잡아줄게 아 어깨 맞았어 씨발 장걸이라 테스가 다 잡나요? 내가 또 이렇게 도와줘야되나 어이 조준하기 존나 빡세네 다가리 내밀어라 에이 새끼야 안되겠다 일로와 일로와 이 개새끼야 아아 하아 씨 총알 많이 썼네 강목이 야무진데? 강목으로 머가리 한대 쳐가지고 죽이는거 다 잡은듯 합니다 음 오케이 가자 로버트 찾으러 아이 킬 유 이 사무실이야 로버트는 여기로 도망쳤을거야 가자 후레시가 근데 자동으로 켜지네 오 로버트 저기있다 돌아가 돌아가라고 제발 얘기 좀 할라고 온거야 너랑 할려기 존도 없어 정발이야 아이 씨발 나가 뒤져 이 개새끼들아 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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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내가는 못 잡을거 같애? 야 로버트 이 씨발 놈아 어딜 그리게 도망가나? 어? 어? 저이 젠장애 어헤헤 어헤헤헤 안녕 로버트 어헤헤헤 어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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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구만 기분 상한거 아니지? 상하긴 뭘 넌 뒤져야겠어 개새끼야 어헤헤 어헤헤 빌어먹을 존나게 보고싶었다 이 개새끼야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거 다 헛소리야 어? 총 내놔 총 우리 우리 총 있잖아 그래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하거든 어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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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주 존나게 큰 실수한거야 일주일만 줘 일주일만 네가 날 죽이려고만 하지만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응? 우리 총 누구한테 팔았니? 왜 말 못해 이런 시발놈이 어헤헤 발 부러졌어 우리 총 누구한테 있냐고 다시 말해봐 이 시발놈아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한테 미질 줬어 뭐? 저 개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잖아 우리가 가서 끝장내버리자 어때 파이어플라이 가서 총도 찾고 어때 어헤헤헤 자 파이어플라이 새끼도 우리가 다 뭉쳐서 죽여버리자고 어? 가서 털어버리자 에? 피엉신 피자 이제 어떻게 할까 파이어플라이 가서 물건 찾아와야지 어떻게 하려고 몰라 나도 일단 파이어플라이 찾자 멀리 갈 거 없어 파이어플라이 여왕이 납셨네 여길 왜 온거지? 사업차 너 좀 다친 거 같은데? 로버트 어딨어? 내가 죽여버렸어 시발새끼 하아 너 걔 살려뒀어야 했어 음 음 로버트가 어 얘한테 팔았네 총을 근데 배급증 같은 걸로 따위는 안된다 음 음 음 무기를 보여주지 무슨 무기인데? 뭐 이런 그 안좋은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큰 무기인가? 그니까 테스가 저 마를렌한테 로버트를 통해서 아니지 로버트한테 맡겨놨어 무기를 근데 로버트가 지 먹고살게 없어갖고 생활고 때문에 마들렌한테 팔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마들렌한테 그거 내꺼니까 돌려놔 돌려놔라 이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음 미션 하나 줄테니까 그 미션 하면은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와우 한참 좀 세상에 누군가 다행히 그들이 그 다음 저 이제 왜 지금 치고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 조엘 이거 좀 도와줘. 에이 씨발 힘 더럽게 못쓰네. 야 너 총 맞은데 괜찮니? 뒤질 거 같아. 군대야. 저기 출구야. 저 다리 밑에 있는 문. 나 이런 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몰래 지나갈 수도 있어. 니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일단 해보자. 가자. 오케이 렛츠고. 저 문으로 가야 된다고? 오. 오오오. 여기 좀 있는데 애들이? 여기도 하나 있네. 좋았어. 벽돌이랑 병인데? 이거는 유인용 같아. 유인용. 벽돌로 사람을 패 죽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그로 용 같은데? 아 오늘따라 존나게 많다. 좋아. 좋아. 두놈. 두놈인데? 두놈이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좋다.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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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됐다 다행이다. 이거를 어떻게 잡지? 일단은 일로. 칼? 오오. 한방에 죽여버렸는데? 야무지다 칼. 근데 목에 꽂혀있는 거 보니까 칼. 이거 아껴야 될 템 같은데? 아껴야 될 것 같애. 음 못 뽑아. 어 아껴 아껴. 목에선 못 뽑아 웃겨. 나도 지금 그게 너무 웃겨. 칼 지금 한 개라고 밖에 표시가 안되잖아. 칼은 위급할 때 쓰는 거지. 어? 한 새끼야? 한 새끼 남은거야? 이런 개새끼. 가 이 새끼야. 얼마 안 남았다고? 아직도 잡아야 될 놈들이 있어? 그러면. 갓. 하필. 하필. 가자 우릴 어디로 안내하는 거야 마를렘 이쪽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내가 구라치는 줄 아나 이렇게 옆구리 총까지 맞았는데 괜찮아? 아 존나게 아파 피가 계속 줄줄 흐르고 있어 근데 옆구리에서 말이야 거의 다 왔어 공지한다 현재 통행금지령이 전면 발동 중이다 합당한 허가증 없이 실외에 있다가 발각되면 체포 후에 기소된다 조심해라 대체 밀수품이 뭔데 따라오면 알거야 그 총 말하는 거지? 그 무기 어 그래서 조얼 이거 좀 도와줘 괜찮아? 일어나 손대지마 이 개새 뭐야 그만해 어린이들까지 채용하는 건가? 파이어 플라인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구만 첸장 괜찮아요 걱정마 걱정마 치료받으면 돼 여자가 3명이라서 목소리도 못 바꾸겠네 난 못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에요? 엘리 이번이 유일한 기회야 이봐 얘를 밀반출하라고? 파이어 플라이 이런 들이 중앙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과일 능력 되잖아 너네 얘를 넘겨주고 돌아오면은 무기를 돌려줄게 로버트가 판 양의 두 배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무기 어딨어? 우리 캠프에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따라와 너는 무기를 확인하고 난 상처를 좀 치뤄야겠어 조엘 얘 좀 맡아줘 아이 싫어요 두 분 어떻게 아는 사인데요? 이 사람 동생이 토미야 토미랑 관계가 틀어졌나보다 조엘이랑 나 옆구리 총 맞아서 존나기 힘드니까 아가리 닥치고 저 사람들 따라가 시간 오래 끌지마 넌 나 따라와 어서 아이씨 아 존나기 아프다 응 뭘 봐요 나도 너 맡고 싶어서 맡고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가리 닥쳐 따라와 뭐 아저씨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따라갈게요 아저씨 전문가라면서요 그건 나도 몰라 내가 전문가인지 존문가인지는 이 새끼 손에 달렸다고 이 새끼가 누군데요 전대용 따라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산모하거든 가고 있어요 오 지명수배자를 은닉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대 어디로 가요 저 위로 가면 북쪽 터널로 갈 수 있을 거야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게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잠시만 이거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냐 여기는 안 닿을라나 여기 창문 열려 있잖아 여기 창문 열려 있잖아 여기 창문 열려 있잖아 아닌 거 같은데 저 사다리인가 보다 저 사다리인가 보다 너무 높아 아 아 졸려 네네 여기 맞네 올라올 수 있겠니 저도 할 수 있다구야 오 잘하네 파쿠르 이름이 엘이라고 그랬나 네 아주 파쿠르를 잘하는구나 아저씨도요 저같은 아이도 밀수한 적 있으세요? 아니 이번엔 처음이야 너 마를렌이랑 그나저나 무슨 사이니? 어 그냥 뭐 제 친구같은 사람이에요 파이어플라이 지도자랑 친구라고? 너 열두살도 안된거 같은데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인데 절 좀 돌봐주셨어요 전 열네살이에요 부모님은 어딨니? 무슨 부모요 그런 사람들 없이 지낸지 오래됐어요 음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싫어서 도망쳐 나와서 파이어플라이에 가입했다 이건가? 아니요 아저씨가 날 밀수하는 거라면 그 이유를 말해야 될 필요가 없죠 내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알파노야 알파노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어디서 온지 뭐하는 새끼인지 그리고 뭐 때문인지 알 바 없다고 그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들어와 뭐예요? 자빠져 자 알파노 알파노라고 했지 알파노 자빠져 자라고 잠깐 쉬는 거구만 밀수 루트로 가기 전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보네 시계 망가졌어요 아 시계 와 시계 저거 딸이 선물해 준 거잖아 맞지 생일 선물로 망가졌는데 계속 차고 있는 거야 오우 쉣 홀리 쉣 잠꼬대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악몽이 싫어요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에요 밖에요 완전 깜깜하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요? 대체 파이어플라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지? 어우 미안해 군이 짝 갈려가지고 말이야 아 바빠 뒤진 줄 알았네 마를레는요? 괜찮을 거야 물건 봤어 양이 상당하더라 그래 하던 일 마저 할까? 그래 음 그러니까 얘를 그 데려다 주기만 하면 어 그 로버트가 갖다 팔아먹은 그 무기를 준다고 하는 거지 자기들 밀반출리를 우리한테 시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마를레는 직접 하고 싶었어 근데 옆구리 총 맞았잖아 비용신 같은 년 자 가볼까? 야 밀수루트 여기가 그 개구멍 같은 그런 거네 그런 곳이네 그죠 뭐? 발전기? 돌리는 방식이 그거 같네 그 뭐지? 그 공포게임구 발전기 돌리고 살아남는 거 대바대 형 야 너 뭐 무슨 거물의 딸 같은 거냐? 파이어플라이가 널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뭔데? 뭐 저는 좀 소중하다고 볼 수 있죠 얼마나 걸려요? 됐고 너 우리 말 잘 듣고 잘 따라와야 돼 가다가 개 죽음이라도 당한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대충 몇 시간 정도 걸릴 거야 앞에서 눈 잘 붙었어 좋아 이상없다 올라와 어서 어서 발 조심 와 그래픽 미쳤다 와 와 진짜 와 그래픽 미쳤어 진짜 대박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송출되는 화면이 괜찮은지 확인 좀 할게요 잠깐 잠깐만 잠깐 한 번 더 미안 아이고 왜 이래 홀리샛 잠깐만 뭔가 문제가 생겼구만 어 거꾸로 됐네 오잉 됐나 그러면 오케이 됐다 됐다 이쪽이야 완전 아파 어머머 깜짝이야 어우 씨발 깜짝이야 씨발새끼야 쓸데없는 짓 하지마라 야 손들어 아이웃됐네 니가 스캔해 난 무전할게 어 좋아 손머리 위로 올려 이 개새끼들 니는 딱 걸렸어 어? 존댈 준비하라고 어마 있어봐 너 가면 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우리 좀 봐줘 입 닥쳐 아아 이 짓거리도 짓물나네 오케 정상 얼마나 걸린대 금방 온대 이 씨발 남들아 오 애가 파이팅이 좋네 어어어어 오오오 오오오 엘리 한건 했다 아씨발 난 제안만하고 도망칠까 했었는데 아 어? 뭐야, 젠장. 조열, 확인해봐. 뭐야, 뭐야. 마르링이 뒤통수 친 건가? 대체 뭐 때문에 감염된 여자애를 민발출하러 내려오는 거지? 저쪽 감염 안됐어요. 개소리야. 설명할게요. 당장 설명해. 청소사 죽이기 전에. 이거 봐요. 어떻게 감염된지 상관없어. 3주된 상처라고요? 개소리하지마. 어어. 알았다. 엘리 전마 저거 그거네. 그치? 그거야. 그래갖고 파이어플라이가 얘네들 데리고 엘리 얘 데리고 백신 개발하려고 하는 거네. 그치? 얘 피 뽑아갖고 와... 그거네. 어. 씻지? 네가 무사히 엘리. 윽훈해. 윽분해! 윽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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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바이띠티 오오? 우와! 어요요요 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요요요요요요 entonces 일orro요 너무 두드러 맞았더니 지금 정신이 없다 런 런 런 런 피 채우자 어우 존나게 싸대네 와 와 우와 어우 존댓만 있다 존댓만 있다 런 런 런 심 이거 뭐 약간 크래프팅 같은 것도 좀 있나보다 테이프랑 거의 가위 이런 yaz 벽 챙기던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케이, 렛츠고 지금이니? 지금이야? 여기가 도착할 수 있어 오, 테이프 여기가 도착할 수 있어 여기가 도착할 수 있어 여기가 도착할 수 있어 오 앞에 3명 있는데? 정찰병 4명 4명? 씨볼? 쟤네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지? 수 수가 너무 많아 이거 벽돌로 유인해서 도착할 수 있어 오, 젓될 뻔했다 어어어 야, 나 도망갈 거야 젓됐다 이거 얘도 개많다 아, 씨발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 느낌이 어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헤헤 도망가야지, 씨발놈들 모르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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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모르겠어 도망갈 거야 설마 되는, 되나?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이게 된다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이게 진짜로? 허허허허헝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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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됐어 이게 됐어 너희들 아주 날 잘 따라와 주었구나 어, 아닌가 몰라 이제부터는 알파 너야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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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36개 주랭랑으로 총알 한 발 안 쏘고 아주 야무지게 오 나한테 이거 건네주네 치료하라고 고맙다 테스야 테스 누나 고마우이 이렇게 하면 되나 오오 야 듀얼센스의 새로운 기능 손전등이 이렇게 꺼지니까 이지랄 해가지고 이걸로 키네 신기하다 어 역시 풀스파이브 음 우린 못 본 것 같아 조심해 얻은 곳에 숨어있자 입구가 두 갠데? 됐어 오 캐비닛 오 오 오 오 곧 파밍 역시 이런 데서 이제 그 제작자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거지 와 템이 야무지게 챙겼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총기 개조 이런 거 있나 보다 10년 전에 나온 게임이 이런 크래프팅 기능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구만 템스 열리 이쪽이야 오 와 미쳤다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네 나 잘 만들긴 했다 확실히 나 잘 만들긴 했다 확실히 좋아 갔어 갔어 하 야 얘야 계획이 뭐야? 파이어플라이한테 널 데려갔다 치자 그리고 나서는 마를렌이 얘기하기를 거기에도 조그만 격리 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이 아직도 치료법을 연구 중이래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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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나는 백신을 만드는 열쇠래요 이럴 줄 알았다 진짜예요 어련하겠네 누군 좋아서 이런 줄 알았나 씨발 됐어 얘를 지금 파이어플라이 데리고 가는 게 말도 안 돼 만약에 만약에 된다면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 이건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알아 아 아이씨 이발 이쪽이야 도심 가로지르면 돌통 동툰역 중엔 중앙청에 도착할 거야 희망사항일 뿐이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야 아니다 가자 아니 근데 이 엘리라는 이 애가 백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와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네요 와 이게 도심 음 구현 진짜 잘해놨다 그래픽 보석 우리가 저쪽 저쪽에서 온 거 아니야 여기까지 파밍요소는 여긴 없는 것 같아 음 도시 배경 되게 잘 만들었네 약간 나는 전설이다 생각난다 제작자가 빠가가 아니면 이런 데다 뭘 놔둘텐데 템이 전혀 없다 어? 어? 어 방금 들리는 소리는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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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전한 거 맞죠? 와 운 와 개 쩐다 와 개쩐다 캠쩍 젠장 저기 중앙청이 있어 언제는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지 건물 여기를 뚫고 여기 까지 가는 거지 존나 큰 건물이 하나를 뚫고 안에 막 좀비들 짬비들 득실거리는 거 아냐 짬비 나 짬비 싫은데 플레이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 없어? 없어 계속 찾아봐 전 뭘 해야 되죠 넌 그냥 테스 옆에 잘 붙어있어 가는 길이 이쪽인듯 오우 오우 지새끼 테스 갈게 조금만 기다려 오우 완전 파킹 아포칼립스 그 자체네 확실히 게임은 진짜 그래픽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픽이 별로였으면 이런 몰입감이 안 생겼을 것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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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이 찢겨 죽었네 오우 얼마 안 된 시체야 오우 오우 저희 존나게 위험한 거 맞죠? 아마도 오우 가볼까? 젠장 또 있네 뭐지? 음 건물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이 사람들은 지원을 기다리다 죽은 모양이다 5층 오우 클리커 여긴 짬비라고 안 부르고 클리커라고 부르는구나 사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버섯이 있죠? 감염된 지 오래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쟤들은 눈이 멀었어요? 그렇지 쟤들은 소리를 통해서 사물을 확인한단다 박쥐처럼 딸깍 소리를 내고 말이야 아주 흉물스러운 새끼들이지 오우 오우 건물 전체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구만 오우 머리 조심해 어? 짬비 숨소리 들린다 짬비 숨소리 들려 오우 테스 이거 좀 도와줘 이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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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오와와와와와와 오오오오오오 와아 더블탭으로 잡았네 고마워 죽을 뻔했네 괜찮아요? 어 보급품을 찾아보자 이하잇 어 죽는줄 알았네 이봐 엘리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뭘 죽는줄 알았어 내가 죽을 뻔했지 이 미친년아 그야아 아저씨가 죽으면 저도 죽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 응? 체력 키트? 체력 키트 아아 아아 지금까지 먹었던게 이거 만드는거구나 체력 키트 어 이게 칼 만드는거고 이렇게 이렇게 어 크래프팅이 있네 제작 피감자 어 피만땅이야 뭐야 아 이거 좀 위험하다 뭔가 끼익 소리가 났어 끼익 어! 칼을 사용해서 문을 열수 있네? 잠깐만 칼 그러면은 이거 회수 못하잖아 어 그러네 칼 회수 못해 씨발 아니 약간 보물방 같은 느낌인가 보네 오 오오 파밍이 야무지다 오 파밍이 야무지다 파밍이 야무지어 오오오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무조건 열어야겠네 이래서 칼을 아끼고 있어야 된다니까 칼은 일회용이네 쑤셔놓고 뽑지도 못하고 약간 바이오하자드 참고한듯 참조한듯 깻잎 말고 지금 당장 약발방 보려 몇개죠? 천개요 바로 꺼드릴게요 저는 풍에 살고 풍에 죽는 풍미새입니다 아니야 당장 풍을 쏜다면 약발방으로 야무지게 해드리지요 아니야 천개로 해야돼 천개로 해놔야 이 이 게임에 몰입한 사람들이 야야 천개 우리가 모아서 천 백개 줄게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붙이는거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고 무슨 콘텐츠라도 상관없는 나는 개이득이고 허허허허 하지만 그럴릴 없죠 사람이 매달려 죽어있네 자 올려줄게 뭐 좀 보여? 아니 일단 이상없어 엘리베터 올리자 그래 너부터 올라가렴 나도 좀 올려줘 아 존나기 힘들다 흐잇 쪄 쪄 어 어 어 그래 쒸 쒸 저게 클리커에요? 흠? 어 우와 자 약발방 1분안에 안터지면 약발방 약발방 갑니다 1,100개에요 자 1분안에 안터지면 갑니다 시 나랑 2,100개 3,000m 3,200개 2,100개 1,100개 2,400개